1 2 3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구독 입니다 오늘은 q&a 를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 첫 번째로 올린 영상이 q&a 영상인데 지금쯤 그게 내려갔어요 왜냐면 뭔가 시간이 지나서 좀 바뀌기도 했고 영상도 지금 보니까 좀 별로 맘에 안들어 가지고 q&a 를 새로 찍고 있습니다 사실 한달 전 쯤에 한번 찍었었어요 찍었는데 그 영상이 좀 제 마음에 안들어 가지고 못 올리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는 한달 전인가 두달 전에 인스타를 통해서 받았었구요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받았었고 중복 질문은 뺐고 최대한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머리 관련된 질문 막 머리 어떻게 기르는 지랑 머리 관리법 이런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이구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저에 대한 질문들을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번째 스펙이랑 키랑 몸무게 스펙은 185cm에 65kg 입니다 나이 나이는 2002년생이라 지금 21살입니다 생일은 9월 29일에요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9.d9.29인데 그 뒤에 숫자가 제 생일입니다 이상형 연예인 중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이상형은 옛날부터 막 크게 없었는데 밝은 사람 좋아합니다 밝고 약간 표현 잘하고 적극적인 사람 좋아하고 연예인 중에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은 성격이랑 외적인거 다 해서 오마이걸 효정님 좋아하고요 요새 빌리의 치킨님도 되게 좋아합니다 나이 차이 허영범위 아래로는 미성년자만 아니면 되고 위로는 엄마보다 어리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유튜버 연예인은 방탄소년단 너무 좋아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튜버는 가장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유튜버는 그 남자 유튜버 중에 조셉님이라고 계세요 남자 뷰티 유튜버신데 그분 되게 좋아합니다 모아 입덕게기 모아 입덕게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방탄소년단을 좋아했었는데 빅히트에서 새로운 남도를 낸다고 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내나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뭐야 연준이 형님 첫번째 데뷔 트레일러 가 뜨고나서 바로 내가 다음으로 팔사람은 이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그때 입덕하고 그 후로 계속 멤버들 뜨고 어멋불자 뜨고나서 짱이다 요즘 너무 잘 돼가지고 약간 되게 뿌듯합니다 내가 키운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영화랑 드라마랑 책 좋아하는 영화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거는 그 나우유시미 제가 마술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우유시미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문나이트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제가 마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문나이트 꼭 보시고 지금은 그 아마존 플라임에 더보이즈 라는게 있거든요 그거 지금 정지영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무서운거 약간 잔인하거나 약간 어두운 분위기 싫어하시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책 같은 경우는 그 아몬드라는 소설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카페 고양이 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을 잘 안 읽는데 읽으면 오디오북으로 듣거든요 그 윌라 오디오북에 그 뭐지 달러그트 꿈 백화점 이라는게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노래랑 요새 즐겨듣는 노래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아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좋아합니다 아 그 Can't you see me 가 너무 이상 깊어가지고 지금 제일 요새 즐겨듣는 노래 이게 제가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을 듣는데 제일 첫 번째 듣는 노래가 자주 듣는 노래가 이런 거여가지고 요렇게 듣습니다 테스트 힐러리어즈랑 1000 다우 여러unk 를 지금은 제일 많이 듣는 거 같아요 제가 제빵으로 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제가 제빵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별로 하고싶은게 없었어요 대학도 별로 안가고 싶었고 그래 나중에 뭔가 카페 는 차릴 거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그냥 카페 차려야겠다 하는 생각은 있었고 큰 꿈은 없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갈 시기쯤 해가지고 아빠가 너 나중에 카페 하려면 카페로 돈을 벌려면 디저트를 팔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과제빵가를 가라 해서 제과제빵으로 왔습니다 근데 별로 안 맞아요 재미도 없고 만드는 것도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휴학을 했죠 지금 휴학한 상태고 자퇴도 하고 싶은데 그냥 낸 게 있으니까 계속 다닐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2학기 때 복학해요 휴학한 이유 첫 번째로 학교 다니는 게 싫었어요 내가 초중고 12년 동안 공부했는데 또 대학교 와서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고 두 번째로 제가 단체 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도 힘들어했고 재미도 없었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는데 20살 돼서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휴학을 했습니다 근데 휴학한 거는 정말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하는 거 하는 김에 그냥 자퇴도 하고 싶은데 뭐 암튼 무슨 일 하시나요 저는 지금 백수입니다 일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일을 한다면 유튜브 열심히 유튜브랑 영상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직업이라고 하면 또 수입이 있어야지 직업인데 지금 수입이 없다 보니까 뭐 유튜브 하고 있고 쇼핑몰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수입이 없어요 지금 백수입니다 앞으로의 진로계획 일단 복학을 할 거 같고 근데 지금은 카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가지고 마케팅을 요즘 마케팅이 재밌는 거 같거든요 마케팅 그래서 뭔가 마케팅 관련된 걸 배워가지고 마케팅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 쪽에 가던가 아니면 카페 진짜 할 거 없으면 카페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배워온 게 있고 커피는 만들 줄 아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랑 최종 목표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구독자 10만명 10만명 하고 싶고 최종 목표는 저기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하는데 MBTI MBTI는 ENTP입니다 여자친구 있나요?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지금 1년 가까이 모든 기념일을 혼자서 솔로로 보내고 있습니다 연애 몇 번 해보셨나요? 연애는 뭐 약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연애라고 생각하는 건 두 번입니다 밖에서 마주치면 인사해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인사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사드려요 아이스크림도 사드려요 저 발견하시면 제가 아이스크림도 사드립니다 이미 한 분 받아가셨어요 어디 사시나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뭐 하시나요? 평소에 일어나서 유튜브 컨텐츠 생각하고 콘티랑 대본 짜고 영상 찍고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이러고 삽니다 제가 생각보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그렇지 지금 그래서 안 올린 영상만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찍고 나서 가족관계 저는 엄마 있고 아빠 있고 남동생 있습니다 3살 차이 남동생 있어요 부모님 중 누구를 닮았나요? 어 엄마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마라탕 좋아하세요? 저는 마라탕을 몇 번 먹어봤는데 막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구요 최애 과자 최애 과자는 빼빼로 아몬드 맛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간식 마른 오징어를 굉장히 많이 사먹어요 마른 오징어랑 육포 그거를 진짜 많이 사먹어요 햄최면 어 학교 다닐 때 맥도날드 많이 가는데 갈 때마다 세트 한 개랑 햄버거를 따로 한 개 더 시켜서 먹었어요 두 개씩은 먹었는데 최대로 치면 한 세 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팻무 오늘 빨간색이 없습니다 공차 취향 제가 공차를 안 먹어 봐 가지고 잘 모릅니다 손 크기 손 크기 이게 아이폰 아이폰 8인데 요거랑 크기 비교하면 예 이 정도 됩니다 본명 본명은 구독자 만명 때 밝히기로 해 가지고 만명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콘텐츠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노래 콘텐츠 도 자주 하고 싶은데 그게 되게 비싸거든요 노래 녹음하는 게 징글벨 영상이 징글벨 영상이 만드는데 14만원 들었어요 스튜디오 그게 사실 스튜디오에 가서 노래 노래하고 피디님이 그거 뭐야 프로듀싱 해 주고 해 가지고 만들어 낸 영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없어서 아직 힘든데 돈 좀 생기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아닌데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부르십시오 돌잡이 때 뭘 잡았는지 돌잡이 때 쌀 잡았던 것 같아요 향수 좋아하시나요? 어떤 향 좋아하시나요? 향수는 제가 안 써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선물 받으면 선물 받는 거 씁니다 그냥 구독자 애칭 생각해 봤나요?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독고덕이라 생각 막 생각나는 게 막 독고덕이 이런 것 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건 나중에 10만명 때 정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혹은 영상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은 제주도 영상 굉장히 좋아해요 제주도 영상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고 열심히 만들었던 영상이라 그게 가장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이 사진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때 찍었던 옷이랑 똑같은 옷 입고 있어요 요즘 삶의 낙 요즘 삶의 낙은 진짜로 댓글이랑 DM 오는 거 읽는 게 거의 유일이자 가장 큰 삶의 낙입니다 진짜로 DM은 제가 모든 DM을 다 답장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 읽고 있습니다 최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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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하면은 이거 아이패드 좋더라고요 아이패드 이거 너무 편합니다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격 제 성격은 그 ENTP 특징 그거랑 완전 똑같아요 그거 보고나서 제가 MBTI를 약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고양이인가요? 피부관리법 제가 피부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안좋아요 안좋은데 다 메이크업이랑 조명 그리고 카메라빨이에요 근데 그래도 나름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촬영하는 날에는 촬영 전날에 팩하고 자고 일단 세수하고 나오면 토너패드 쓰고 아 이거 손가락 아 토너패드 쓰고 앰플 씁니다 네 그 정도로만 하고 그 베개 커버는 제가 일회용 베개 커버를 써가지고 그걸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고 있어요 이거 판토텐산 이거를 먹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열두 알 정도를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안되는데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펀치기계를 치거나 로또를 삽니다 굉장히 펀치기를 치는 것은 잘못하면 손 다칠 수도 있으니까 로또를 사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울할 때 자신만의 극복법 우울할 때 그걸 굳이 극복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언젠간 극복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우울할 때 약간 생각이라던지 앞으로의 방향 이런거를 정할 수 있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우울할 땐 그냥 우울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우울하면 구촌 허니 순살을 드세요 그거 먹으면 저는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구요 진짜로 염색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염색할 생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추천까지 다 받고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지금 제 머리가 되게 엄청 곱슬이거든요 그래서 매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탈색이랑 그런거 하면 매직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매직을 좀 더 하다가 어 내년이나 내년쯤에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염색 옷 주로 어떻게 입으시나요? 옷 입는 거는 제 인스타에 가보시면 거기에 있는 옷들이 제가 가진 옷들의 전부예요 그렇게 입고 아 진짜 이거는 광고가 아닌데 전 정말 제 쇼핑몰 옷만 입고 다닙니다 이것도 이것도 되게 자주 입는데 광고는 아니지만 쇼핑몰에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편해요 이거 되게 많이 입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왓츠인마백 왓츠인마백은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다니시나요? 저는 운동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눈썹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눈썹은 이틀에서 삼일에 한 번씩 정리를 계속 깎고 하고 눈썹 문신 이냐고 많이 모르시는데 눈썹 문신을 하긴 했는데 모양이 별로여가지고 항상 제가 그리거든요 촬영 촬영이 있으면 항상 그리고 찍어가지고 이건 그냥 제가 그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래방 18번 곡 요즘은 노래방 가면은 송민호 형님의 도망가를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인생의 변환점을 겪거나 삶의 방향이 바뀐 경험 저는 이거 유튜브 시작한 게 가장 큰 인생의 변환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주전멘트 자주 해도 되나요? 주전멘트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체질적으로 마르셨나요? 네 저는 체질적으로 살이 안 쪄요 살이 안 찌기도 하고 굳이 뭘 많이 먹으려고 하지도 하지 않기도 하고 아빠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간혈적 단식이라는 걸 제가 거의 태어나서부터 계속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한 7시에서 8시에 먹고 저녁을 저희 집은 저녁을 5시에 먹어요 그래서 한 열 몇 시간 넘게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 안 찌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키 조금만 나눠주세요 에그마요 잘 만드는 남자 어때요? 너무 좋죠?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는 제가 그거 영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에피소드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게 제 버킷리스트고 근데 요새는 버킷리스트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하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해버려가지고 지금 딱히 버킷리스트라고 할만한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메추 오늘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드십시오 제가 어제부터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아니면 이거 싫으시면 페페로니 피자 요새 페페로니 피자랑 알리오 올리오에 빠졌어요 그리고 간장게장 제가 지금 카톡 부사도 간장게장이거든요 암튼 그렇게 드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Q&A를 진행해 봤는데요 궁금한 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 계시면은 댓글이나 인스타로 물어봐 주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많아진다 싶으면 Q&A 2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